속보입니다. 과연 랭니의 3번째 고층 콘도, 45층짜리 하이라이스 콘도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스티반 부동산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영상은 정말 속보입니다. 11월 14일에 있었던 Township of Lengly 시장님과 시의원의 시티 카운슬이라고 하잖아요. 미팅이 있었습니다. 그 중에서 최고의 이슈였던 큰 개발사 중에 하나인 데스다 프로퍼티의 3번째 고층 콘도, 정확히 따지면 용도 변경이거든요. 이거를 허가를 하느냐 마느냐 말들이 많았는데 뒷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원래 제안은 82에베뉴랑 200스트리트의 6층짜리 로우 라이즈만 하겠다는 게 원래 오리지널 플랜이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26층과 34층 타워 North and South를 분양을 마치고 나서 용도 변경을 하겠다. 6층짜리가 아니라 45층짜리를 허가해달라 라는 용도 변경 신청을 냈는데 말들이 많았던 이유가 찬성하는 쪽은 이 Lengly가 인구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갈 곳이 없다. 그래서 이거 공급을 허락해달라 라는 쪽과 반대쪽은 벌써 이미 두 타워 하이라이즈를 허가를 한 마당에 이런 45층짜리가 들어오면 Fire Services, 화재에 관련돼서 준비가 인프라죠 한마디로 교통이라든가 등등 아주 혼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탐시범 랭니시가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겠냐 라는 반대 쪽의 의견이 있었죠. 그래서 이것을 허가할지 말지. 정확히 안건은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한 reject 하자는 안건에 대해서 승인할지 말지. 그래서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로 반대가 나왔습니다. 분위기를 제가 좀 전달해 드리자면요. 일곱 분에 참석하신 시의원 중에 한 분이 아주 강경하게 반대를 하는 의견을 내면서 약간 놀라울 정도의 용어를 쓰셨어요. 이 가베지 캔으로 던져버리자. 또 한 분은 이게 만약에 허가가 된다면 로어메인랜드, 즉 이제 벤쿠버 광역 플러스 프레이즈 밸리에서 세 번째로 높은 타워가 될 것을 아는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45층짜리가 세 번째 타워가 될 수는 없습니다. 이미 벌써 브렌트우드에 솔로가 49층이고요. 어메이징 브렌트우드 타워 1, 2, 3가 55층, 55층, 56층 그리고 코키트람의 56, 7 클락 앤 코머가 49층 등등 세 번째 높은 타워가 될 수는 없었죠. 어쨌든 한 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셨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제가 좀 드립니다. 세 번째 또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서 잘 결론을 내셨는데 45층짜리 용도 변경에 대한 제안을 반대한 거지 전체적인 개발에 있어서 반대한 것은 아니다. 메시지를 확실하게 들으고 싶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시장님도 그에서 동의를 하셨고요. 그래서 45층짜리로 용도 변경한다는 그 제안은 만장일치로 반대로 나왔죠. 그런데 제가 시의회 라이브 스트림으로 보면서 느낀 게 개인적으로는 정말 시의회에서 부동산 지식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 계시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걸 좀 느끼긴 느낀 미팅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. 늘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바이바이!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